텍사스, 워싱턴 DC, 하와이, 워싱턴 등 주별 간략 소식입니다. 텍사스는 주 방위군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응급구조원과 의료종사자는 활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스틴의 바와 식당들이 문을 닫으며 텍사스 기반 주요 은행들이 로비를 폐쇄하고 ATM과 드라이브스루만 운영합니다. 현재 텍사스 내 병원은 텍사스 인구 1,000명당 약 2.9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버지니아 및 워싱턴 DC 지역입니다. 렐프 노턴 버지니아 주지사가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에 모든 식당, 피트니스 센터, 극장은 손님을 10명까지만 받거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버지니아의 75개 DMV 사무실은 문을 닫으며 온라인 서비스만 사용 가능합니다. 버지니아주 전역 법원 또한 4월 6일까지 폐쇄됩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도 모든 식당, 술집, 클럽, 극장 등의 영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메릴랜드는 긴급 명령을 제정해 의료 및 준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보육원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하와이 지역은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커크콜드의 호놀룰루 시장이 실내 도시시설 폐쇄를 지시하고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동물원과 해변공원 등의 야외시설 및 시내버스 등은 계속 운행될 예정이나 승객들로 하여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또한 식당, 헬스장, 극장 등을 폐쇄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도 3월 30일까지 문을 닫으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학교 급식을 집에 들고 갈 수 있도록 픽업 스테이션을 마련합니다. 시카고 전역 18개 파크는 9시부터 5시까지 자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